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정말 예쁘다. 우와. 우와. 우와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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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노벗동이 아닌 걸 I can feel it Yo Yo I'm confused girl Hey I'm confused boy I can feel it Yo I'm confused girl Yeah,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진짜 예쁘다 너무 야, 잘했다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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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아 진짜 야 진짜 완전 CF의 한 장면 같네 의상도 너무 상큼하고 저는 진짜 치마 입고 태어나서 춤 처음 춰보거든요 진짜? 그리고 이렇게까지 깜찍한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빠 눈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, 진짜 왜 웃어, 왜 웃어 나 오빠는 하지 마, 진짜 죄송해요 근데 막상 저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오빠가 또 되게 상큼상큼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몰입이 되는 거예요 몰입이 되는 거 너도 상큼상큼해 둘 다 핑크가 되게 잘 어울리네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재밌었어, 나는 하면서 뭔가 찍을 때는 몰랐다 찍을 때는 그냥 아 뭐 되게 막 푸푸푸푸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찍을 때 약간 처음에 좀 생각했던 컨셉 자체가 약간 지금 우리 현재였어, 약간 우리가 여기 썸 스테이에 들어와서 느끼는 감정들이나 서로 풋풋함이나 서로 솔직하진 못하지만 그래서 뭔가 사귀진 않았는데 막상 지내다 보니까 사귀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야 그냥 이럴 거면 우리 그냥 사귀자, 약간 에이 우리 이 정도면 친구는 아니잖아 약간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걸 좀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음...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맞아 그게 더 풋풋해 보이는 거 같아 어쩌면 의진 씨만이 아닌 모두가 느끼고 있을 사랑과 썸 그리고 우정에 관한 이 고민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